실수로 그게 일부러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정부가 하는 일이 제정신이 아닌 게 많아요. 지금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산하 공기관들 이것에서도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국방부가 군정신교육교제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기념물을 철거했어요. 또 서울 지하철에 있는 독도조형물이 철거됐어요.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 현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게 있었어요. 또 독도 방어 훈련을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해수부가 업무보고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보고나 정책을 뺐어요. 국가보험부는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된 2025년도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백년통사에 삽입된 지도에 독도가 삭제되어 버렸어요.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부분에 관한 건데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해 대한민국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표시한 건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 독도 문제는 너무나...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조사했습니까? 저는 사실 확인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보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2023년 일본 개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일본 독도 침탈 발언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조사 안 했겠네요? 누락을 시킨 건지 어떻게 100% 모든 자료가 100% 완벽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에는 쭉 있던 게 새로 만들 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게 빠진 건 다르지요? 글쎄요. 몰라요. 저는 맥락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독도를 제외해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표시한 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인데 외교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다 생각 안 했습니까? 독도가 제외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독도가 제외 공간. 독도에 제외 공간을 쭉 표시했는데 독도에도 제외 공간이 있다고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교부 문서에. 누가가 실수를 잘못했겠죠. 그런 실수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중요한 실수 아니에요? 중요한 실수이죠. 조사해 봤냐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아마 실무자가 뭘 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단순 실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독도에 제외 공간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건데. 엉뚱한.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믿을.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조사를 해봤냐고 묻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는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물어보셔서 내가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했어요. 입고한 건 아니었다고 실수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실수로 이제 그게 일부러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일부 하는 일이 제정신이 아닌 게 많아요. 아니 이 질문들을 쭉 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독도란 영토 문제를 이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도를 갖고 물으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영토 우리의 정토란 단호한 입장으로 취해온 건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온 건데. 지금 저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해명이 되고 여러 가지 기회에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수라고 했는 걸 정확하게 조사했더니 실수라고 보고받은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할 때는 공식 비공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했으면 문서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보고받은 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고받고 말하는지도 기억 못하십니까? 제가 문서로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대외 안전여행 제가 지금 담당 직원으로 받은 거는 기술적인 오류였고 조사를 했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문책하지는 않았어요? 문책했으면 제가 제 기억에는 없으니까 문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 관련 문서들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 문의에 대한 문서들을 제출해보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